송중기 씨는 자신의 팬카페에 가장 먼저 소식을 알렸습니다. 아내의 고향인 로마에서 마침내 아기와 만났다고 밝혔습니다. 송중기 14호附上一张黑白照片. 儿子小小的手紧紧握住他的小拇指. 光看就感受到为人夫的喜悦. 평생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것이 가장 큰 꿈이던 저희 부부에게 찾아온 가장 소중한 선물. 송중기 1月底宣布和英国籍女友Katy再婚. 短短5个月就升格當爸爸. 外界纷纷送上祝福. 而前妻宋慧乔也没闲着. 身穿白色衬衫 鸵色长裙. 低髮继合淡雅妆容显得优雅又有气质. 내가 특별한 주변의 주얼리. 제가 딱 하게 되었을 때의 느낌을感じ고. 정말 자신감이 더 생기고. 또 멋진 여성으로 변신한 것 같아서. 추억 13호接连分享多张在巴黎出席活动的美照. 아직도 눈을 뺏고 너무 웃음 또 나은 를 거짓 안을 멈추지 못해 잘 안 흐르고 송혜철과 송중기 모두 리본 후 3리新聞 샨richt 뉴스 촬영기자1호